이애아! 메리 크리스마스! 사탕 할아버지다! 메리 크리스마스! 도둑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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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빠 왔어? 전체 촬영! 아빠를 향해 경례! 아빠! 자식! 아빠 큰일났어! 우리집에 도둑 들었어! 노트북이랑 다 훔쳐갔어 나도 훔친거야 그거 또 훔치면 되지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군고구마 팔러 왔습니다 야 이 사람 네 역할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와 아니 그럼 추운데 밖에서 팔아요? 그럼 집에서 팔아! 오래도 다 갔네 이거 저 여기서 망연이 좀 하겠습니다 남의 집에서 망연이를 해? 군고구마도 한데 망연이도 한데 당신 집에서 할 수 있는게 뭐야?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야 이 사람아 그거 내가 먹으려고 사는건데 어디서 손을 대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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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! 아 게임에서 당신이 이기면 나갈게 눈치게임 1 2 3 당신이 졌어 누구세요? 저 과연이 친구 0명입니다 저 음료수 먹고 왔어요 뭐 먹었는데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라 더더우뚱톡톡 트로피카라 파이낼플톡톡 트로피카라 치킨톡톡톡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카리엔 페리카나 너 안 꺼져? 나도 힘들어요 저 미친놈 자가 누구세요? 아니 누구세요? 막녀내러 왔는데 아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놀으래 내가 빨간 원피스 장난하나 내가 찜했어 니 검은거 해 내가 빨간 원피스 안 된 거 내가 빨간 뭐야 정신 나도 빨간 거 내가 빨간 거 아 저기야 안 놀 거예요 됐어 가자 진짜 뭐야 빨간색 빨간색 같이 가 내가 찜했어 빨간 거 아빠 어디 가 빨간색 내 스타일인데 누구세요? 성우 알았습니다 질문할 게 있어 그런데 여기 서포 빌라 비공여 맞죠? 예 혹시 어제 저녁 6시 30분경에 짜장면 시켜드렸습니까? 왜요? 그릇 찾으러 왔습니다 아니 이거 집 터가 안 좋나 이게 왜 이래 이게 아 누구세요?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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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지라. 뭐예요 당신? 여기 턱아 안 좋아 턱아. 여기 굿 해야 된다고 굿. 굿 할 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? 온다! 온다! 왔다! 왔다 왔다! 왔다! 뭐가 와요? 카카오택시 왔다 갈게요. 아이고.